음악 잘 나오면? 아니요, 한 번, 한 번도 안 누르신 것 같은데요? 잠시만 이거 방금 거고 새로고침? 아직 지금 인터넷 환경이 막 붙지 않아서 지금 지금 안 들어오고,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영상 있습니다, 이건 아니죠 영상 있습니다, 지금 영상도 있긴 해, 뭐지? 지금 라이브가 지금 안 뜨긴 하는데 똑같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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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요 이제 들어오나 보다 좀 눌러봐봐, 사람들이 들어가셨나? 안 들어가죠? 라이브가 종료됐대 다시 안 된다고? 아니, 지금 들어오고 있어,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? 그래? 뜨면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올라온다, 올라온다 저거 한번 해볼래? 다시? 지금 올라오고 있어, 올라오고 있어 우리 쪽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여기, 여기, 여기 인터넷이 저거 맞는 거 아니야? 맞지, 맞지 아니, 아니, 이건 방금 일단 오신 것 같으니까 인사드릴까요? 네 인사하겠습니다, 둘, 셋, 박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네, 이거 맛있어요? 들어왔으면 된다 맛있어, 맛있어 아래로는 안 됩니까? 너무 진심이 나와버렸네 아무튼 어떻게 쳤어요? 얘기 좀 해, 나 목 너무 아파, 나 아까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, 형아 목이 근데 무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미치즈 멋있던데요? 라이브를 뭔지 아시던데?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공연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, 아무튼 사실 또 이렇게 또 아미러분 덕분에 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뭐 아쉽게 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 그래, 아니 뭐 놈이, 놈이 된 거 뭐 지금 두 번째니까 그럼요, 좋은 경험은 솔직히 진짜 좋은 무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경험, 이런 소중한 경험을 언제 보겠습니까? 우리가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에요, 우리 전혀 슬프지만요 누가 슬퍼했어요 열심히 한 거 슬퍼요 제가, 제가 좀 슬퍼요 나는 슬퍼요 자기 최명 같은 거죠 나 진짜 슬퍼요 윤기 형이 그 우리 그 팝 디어 나올 때 나는 아까 그룹? 지금? 봤나? 윤기 형 표정이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나 좀 긴장했어, 나 이러고 있어 맞아, 맞아, 맞아 다만 이제 이 상을 받으면 이제 암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큰 그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보답을 해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컸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거고 그런 거 찍지 모르고 하는데 이게 뭔가 많은 거 비슷하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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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괜찮아? 몸조심하라고 그렇게 뜬금없이 놀랐어 유감이네요 진이 형이 너무 진이었어 진이었어 그래도 저는 이게 일본 명이 뭐 했다는 거 자체가 멤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저희가 딱 하루 단체로 맞춰봤잖아요 되게 상황들이 있어요 어제였죠? 어제? 어제 하루 딱 맞춰보고 오늘 무대 올라온 건데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 진짜 긴장 많이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을 것 같고 최근에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긴장했던 그러니까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솔직히 후회도 없고 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래도 나름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긴 한데 좋은 퍼포먼스 영상을 남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하자면